아주 인연이 평소부터 깊었던 사람이 아니면 후원회장을 잘 안 맞는데 우리 이수진 후보는 제가 여러 면에서 인연도 깊을 뿐 아니라 시대를 평소부터 크게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앞으로 중심적인 큰 역할을 할 큰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진해서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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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전세계적인,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세계 각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쉽게 난국입니다. 이러한 난국을 수습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권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전세계의 평판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현명하니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찬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상황이 오래갈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이 어려움이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힘을 가지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기반을 딛고 그 많은 영향력을, 강한 영향력을 가져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그 힘을 보태주는 가장 큰 동력은 뭐냐 내일 총선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표로서 등받침을 해줘야 이 정권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총선생활을 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는 선거에 그치지 않고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수진 후보와 같은 이러한 역량 있는 후보를 절대다수로 당선시켜줄 때 우리 정권은 그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수진 후보는 내일 당선이 되면 우리 민주당에서 전체 정리에서 여러 가지 개혁입법과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초선이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큰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작 국민 여러분께서 이수진이라는 큰 정치인을 내일 반드시 탄생시켜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절대적인 다수로 이수진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줄 때 저는 이수진이 정치하는 동안에 끝까지 이수진의 우리 다리가 돼서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포팅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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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전 위장님 늦은 시간에도 우리 이수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한 그릇에 달려와 주신 우리 김용기 의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명합니다. 김용기 의장님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장님 노래 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노래가 준비가 됐으니까 화이팅 감사합니다. 동강의 원팀 전 위원장이신 호동균 위원장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허동균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허동균 위원장님 허동균 위원장님 허동균 위원장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어디 계십시오? 안 왔어요? 허동균 위원장님 같이 한가봐요. 허동균 위원장님 그러면 여러분 제가 노래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떼창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바라요. 굉장히 잘하시죠. 지금 가사가 나옵니까? 어디? 왜 나옵니까? 그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야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우회 없이 사랑해 놀아 말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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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문 앞편에 축하해 봤다고 합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 좀 내려가도 되죠? 이렇게 많은 분께서 뜨거운 응원과 함께 이수진 후보를 기준해 주신 걸 보니 이번 정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동작을 이수진 후보에 승리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설해 주신 분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할 겁니다 제가 동작은 하면 이수진 하고 제가 동작은 하면 이수진을 외쳐주십시오 목적이 변으로 외쳐주십시오 동작은 이수진! 이수진! 동작은 이수진! 이래가 약합니다 약해 이래가지고 동생 안 돼요 남경훈이가 기가 간주면 안주를 하도록 크게 외쳐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동작은 이수진! 동작은 이수진! 한 번 더 할게요 동작은 이수진! 아반나 , 여화 나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 일정은 11시 59분 일본 코스에 막차 막차를 타고 상도역에서 내리는 걸로 오늘 유세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의 지지자 만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동안 우리 시위원님들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지지자에 있는 바로 만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단상에 내려오고 계십니다. 먼저 유영 시위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유영 시위원님 어디 계십니까? 유영 시위원님은 공동 언론만에서 모기 바시였습니다. 그 신목을 그래? 수사타카이인데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라이브 중인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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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후 하나 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